와! 진짜 이거! 진짜 이거네! 하이~~ 책잘만 들어 이뻐래. 네! 그렇게 해주시면... 다른 거예요? 세 명이서 하는 거예요? 하나는? 한 사람한테. 와 나 님 이름이 너무 어려워. 앉았어요 홍당호 선수 이렇게 사인 한 번에 많이 해본 게 몇 번까지 해보신 것 같아요? 저 독일했을 때는 하루에 한 몇백 개는 해봤죠 33개는 그냥 가볍게 하죠 야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? 태국이 엄청 스리네 뭐 형범이랑 공예 제 거 더 할까요? 오케이 태국이 끝!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태국이 끝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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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동원들 수고하세요! 동원들 수고하세요! 오 이렇게 하니까 빠르네 오우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을 달하는 거지 제대로 안 되겠네 저희가 정성껏 사인 열심히 잘했군요. 그래서 이거 꼭 성공시켜서 상품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좋은 볼이에요. 진짜. 완전 비상볼입니다.